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주도와 교육청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최종 개수 조정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. 예결위는 오늘 밤 늦게까지 삭감하거나 증액할 예산 항목을 확정한 뒤 내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. 도의회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서는 공공주택 부지 매입 등 147억 원을 삭감했는데 최종 개수 조정에서는 오영훈 지사의 공약인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비가 최대 쟁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